올리기만 해도 의미 있는 룬이라 이거 일을 너무 아 유미 올라타 있는 것만 봐도 왜 이렇게 혐오스럽지? 유미 진짜 마흔하기 근원이야 저리가! 안 돼! 유미가 찼다 아우 사고리 차이 나가지고 못 때리겠네 대체 캐릭터에 기생해가지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을 누가 생각한 걸까? 근데 만든 사람이 진짜 어떤 마인드로 만들었나 좀 궁금하거든요 아우 CS 다 못 썼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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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어이 어떻게 이겼냐 유미으로 초반 2대1 다 이겨보네 아우 스펠도 돌고 싸우면 이길 듯요? 이제 템 차이 나가지고 그냥 맞대라면 이기겠다 스펠도 돌고 싸우면 어디 있을까 엥? 어디 갔지? 아 이거 그브야 그브가 좀 망했네 아우 유미 올라타서 그런가 딜이 충분히 나오네 이런 포골 많으면 두 개? 한 개밖에 못 죽겠네 자아 집 갔다 붙시다 이제 아우 뭔 기왕 끊었네요 어? 이러면 노우모 팀 하나 써서 라인 뽑기 빠르게 해 줍시다 이러면 바텀을 그냥 빨리 한 번 밀어야겠다 아 이거 보조론에 침착 들어서 그 마나 관련 템 안 가고 그냥 이런 루트로 들고 있어요 초반 2대2 어떻게 이겨나 신기하네 아무리 봐도 이러면 이거나 밀자 이러면 이거나 밀자 야 너 너무 잔인한데 저거는 아 마너가 없다 궁솔라 했는데 이게 되나 이게? 제목한테 될 거 같네 에라이 야 다 잡아 다 잡아 엉 아 마너 없어서 다 못 잡았네 너무 무리 쓰였나 아 이거 이렐리아 누가 막냐 어떡해 뭐야 누구야 리블링 키워가지고 일로 안 지나가나? 아 저기 사네 아 조금만 빨리 쓸걸 아니 뽀삐가 있네 뭐해 얘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이블링이 뭐 하려는 건지는 알겠거든요 의도는 이해했어요 뽀삐 때문에 막혔네 바텀 혼자서 버틸 테니까 쟤네 바텀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버틸만 하거든요 궁 한번 잘 쓰면 더블 날 거 같아요 킬 썼나? 야 나 1대 1 이겼는데 너네 왜 줬어 야 이것들아 1대 1 이겨줬는데 이게 뭐야 얘네 불 쓰고 뺄러하네 얘네 불 쓰고 빼러하네 뭐야 저기 살아? 야 진짜 이거 지면 안 될 게임 바텀 다 해줬다 이거 어 어 일을 너무 단단하다 아니 뭐 닌탑도 아니고 체력만 조금 있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단단하지? 이블린 룰루가 이게 무섭거든요 아 이블린 유미가 이게 무서워요 유미까지 안 보이니까 갑자기 데미지 확 들어오는 거 감당 안 되거든요 어차피 톤널은 올리기만 해도 안녕하세요 재밌는 룬이라 아 이런 너무 늦게 알았다 다섯 명 다 오는 거는 뭐 이거 어떻게 이길 수가 없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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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어시피 판정 해줘야지 마린 테루 소리를 해 마스크 어 민자 잡는 게 맞지 않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러한 Pardon 아리조냐까지 떴네요 미레일을 못 잡는다 미레일 잡을 사람이 없다 야 얘네 느리다 근데 저거 두개 자른거 덕분에 용은 우리꺼네요 세를드까지 떠야 좀 시원시원하게 딜 나올거 같네요 아니 그분님? 왜그러실까 끝! 아니 얘 뽀삐야 나 너 뭐한테 원안 줬냐? 얘 보면 아깝다 나한테만 자꾸 공박네 그부야 와봐 레드가 먹고싶다 이 상황에 소혜야 네 가수가 하고싶어? 이건 어디서 먹어 그럼 어디서 먹어 나 돈 모자라 그부가 양보 안해줬어 시간 지체됐어 이 방향에 know 어제 한번 중국 타겠습니다 나 하리로 위리 임사 그리고 에임 맥 미 너 이기지? 설마 지진 않지? 어우 너무 힘드네 끝내나? 느린데 너무 야 이러면 바론인데? 어쭈? 야 집 안 막아? 집 안 막아? 집 안 막네 얘네? 집 안 막아? 나이스! 어 이겼다! 어우 힘들다 이건 개이 막돼 이건 개이 막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